2부에서 뵙고래 좋습니다 좋아요 그... 뭐예요? 뭐야? 뭔데 이거? 저리 가 이거 뭐야? 무슨 하트야 이게 너 뭔데? 가 빨리 무슨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제목이 이거 뭐야 이거 오늘은 여러분들께 아주 좋은 소식이 또 있죠 또 내일이 크리스마스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 찾아왔고요 그리고 또 우리 여러분들께 하나의 선물이 있죠 그게 뭐냐? 바로 진짜로 진짜로 2부에 산타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진짜로 진짜 산타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앞에 대기 중이시거든요 제가 집을 그 함부로 이렇게 잘 못 들어와요 저희 집에 그런데 특별히 저희 하다 맥타 할아버지께서요 준비 중이시거든요 그래서 맥타 할아버지가 항상 이 시간만 되면은 항상 무기력하시고 뭔가 이 뭐랄까 상당히 피곤해 있는 거 같아요 그렇지만 저희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 여러분들도 함께 우리 맥타 할아버지를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감사합니다 맥타 할아버지 그러니까 그게요 네 됐습니다 이렇게 왜요? 무슨 냄새가 나나요? 정말 꼬얀 냄새가 나나요? 정말 꼬얀 냄새가 나나요? 왜 이렇게 귀여워 왜 이렇게 귀여워 맥스 먹방 한번 해볼까? 맥스 먹방? 맥스 먹방? 맥스 먹방? 맥스랑 저랑 기분이 너무 좋으면요 또 하는 저희만의 인서법이 있죠 맥스 씨 저에게 얼굴을 돌려주세요 자 어떻게 아냐 우리 또 우리 맥스 그러니까 그 맥스? 잠시만 일어나주시겠습니까? 맥스랑 인사하라는 법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건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야 맥스 뽀뽀 네 뭐 산타 할아버지가 그 아침부터 이곳저곳 돌아다니시면서 이 선물 주느라 너무 시원하신가 보다 이렇게 여기 모자 뿅 하고 나와있죠 뭐 드세요? 아무튼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맥스 할아버지께서 우리 여러분들께 짜잔 하고 또 나타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러고 그리고 또 그때 제가 우리 그 베개 보여드렸잖아요 여러분들께 그 베개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 엄청 오래된 베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썼던 잤던 베개 베개에 이어서 베개에 이어서 베개에 이어서 여기 우리 맥스를 잠깐 내려 내려주고 엄마한테 다시 가 있으세요 자 그리고 무려 짜잔 이거 아예 헐어있죠 이게 무려 21년이 된 신발입니다 이게 무려 21년이 된 신발이에요 네 네 여기 앞에 정말 제가 옛날부터 신었던 어렸을 때 신었던 신발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가 어렸을 때 네 집 옥상에서 놀았던 저의 사진입니다 이게 아마 이 신발일 거예요 네 옆에는 저의 형입니다 네 눈사람이 눈을 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치고 있는데 이때 딱 표정을 보아하니 아 표정을 딱 보면요 아 여기가 눈밭이구나 여기서 이제 눈을 모아가지고 뭐 눈쌍을 하고 눈을 던지고 뭐 그랬죠 아 이것도 상당히 오래된 음 그 또 자료인데 네 형과 이렇게 오손도손하게 눈을 이렇게 만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또 이것도 있어요 짜잔 이게 뭐예요 맥돌이 목도리인데 어 뭐야 이거 이거 맥스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맥스도 이렇게 이게 아 진짜 제가 홍보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진짜 사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따뜻해 밖에 나갈 때 이거 하고 이렇게 하고 나가면 진짜 대 대박이에요 진짜로 진짜 대박이에요 진짜 대박이에요 진짜 대박이에요 여러분들도 꼭 맥돌이를 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건 제가 실제로 밖에 나갈 때 애용하는 목도리입니다 어떻게 우리 매일 여러분들은 그 내일 크리스마스인데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뭐 하셨나요? 우리 여러분들께 또 그 뭐야 또 댓글을 타는 댓글을 읽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I love you Miss you Say hi Hi? 메리 크리스마스 지훈 메리 크리스마스 I love you 잘 지내요 네 아 저 너무 잘 지내고 있어요 지훈아 나만 너 목소리 안 들려? 잠시만요 이때까지 목소리가 안 들린 거예요? 아니죠? 아니야 그러면은 이렇게 댓글에 이해를 아니에요 댓글.. 나 목소리 잘 잘 들릴 거야 네 목소리 잘 들려요 목소리 잘 들려요 좋아요 아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라이브 방송 초대를 해가지고 또 그럴 수가 있구나 오 아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라이브 방송 초대를 해가지고 또 그럴 수가 있구나 그런 기능이 있었어. 맞아. 이제 여기다가도 제목도 예, 제목도 이제 쓸 수 있더라고요. 라방 제목도. 맞아요. 진행자. 아, 그렇구나. 신기하다. 진짜 신기해요. 어떻게 필터 가지고 한 번 필터 필터 가지고 한 번 얘는 뭘까? 그니까요, 제가요 네, 그래서 그, 네, 맞아요. 저예요. 네. 제가, 그러니까 지금 상태가 그러니까 좀 네, 그렇게 됐네요, 이게. 네. 되게 숨이 좀 많이 자랐구나, 내가. 응. 머리 이게 방금 자다 일어나가지고 저 사람들이 머리가 이게 이게 포인트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거울도 한 번 봐주고 이거 잘 됐고 코에도 섀도우가 잘 됐고 좋아, 좋아, 좋아. 됐어. 으음. 흠. 응? 네! 이렇게 맥스와 대화가 가능합니다. 다시 한 번 얘기해 볼게요 아 그러니까 나를 왜 불렀냐 뭐 이런 말인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또 그렇고요 또 뭐가 있냐 이건 뭐야 약간은 좀 비슷한데 이거는 그 개구리 뭐 그런 느낌이네요 네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거는 이거는 뭐야 이건 뭐야 뭐야 야 잠깐만 야 잠깐만 야 이거 아니지 아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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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잠시만 야 이건 아니야 어허 아인 야 얘는 야 이거는 야 이거는 뭐야 이건 뭔데 이게 그러니까 코가 제가 어떻게 그 스키가 스키 탈 수 있으시겠어요 이렇게 코를 좀 저 지훈이에요 여러분 저 지훈이에요 믿어주세요 저 지훈이에요 저 지훈이에요 저 지훈인데 제가 저로 안 보이시나요 어 근데 이거 이거 재밌다 뭐야 이거 이거 다시 못하나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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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지 그렇지 지훈이에요 지훈이 네 아 다시 다시 한 번 해볼게요 이거 왜 또 안 돼 이거 1회용인가 아 됐다 아니 그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된다니까 똑같은 사람이 나오잖아 자꾸 안 돼 이거 어떻게 해야 좀 이쁘게 나오지 아 잠깐만 아 이거 내려왔는데 기다려봐 아니 떼면 올라가고 그게 오케이 됐다 내 얼굴 내 얼굴 내 얼굴 내 얼굴 내 얼굴 야 나 귀신 됐다 야 야 아니 이거 어떻게 해야 이렇게 네 저는요 4차원에 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얼굴을 또 볼 수가 있거든요 저는 제 뒤통수 또 볼 수가 있거든요 왜 지금... 네, 다시다, 다시 한 번만요 저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이거 어떻게 하면 예쁘게 나올까? 네, 다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이거 무서워. 필터가 뭐 이래. 그게 참 이게 낫겠다. 참 이게 낫겠어. 다 무서운 것밖에 없네, 다. 됐다. 됐다, 됐다. 드디어 됐네. 이거는 제가 한번 연구를 해볼게요. 이거는 신기하네, 이렇게 자꾸 내려오는 거. 진짜 마지막 한 번 더 해볼까? 마지막 한 번 봐. 나 뭐가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 아니... 아니 그... 그니까 생각한 거랑은 좀 반대로 돼가지고 네, 뭐... 아니... 아니... 아니 되게 재밌는 비타네. 되게 저기 당나귀 같고 되게... 되게 좋네요. 네. 아니 뭐... 재밌네요. 네. 뭐 그래요. 저 이거 뭐... 먹을 때 제가 좀 많이 음식을 흘려가지고 이렇게 이것도 하고... 막 이런 거 이렇게... 멕스... 맥스를 블로그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렇지 그렇지. 요거지 요거지. 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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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스는 벌써 이렇게 장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 때 뭐하세요? 맥스 뽀뽀 한 번만 해주면 안 돼? 절대 안 돼? 맥스, 뽀뽀 한 번만 더는, 더는 안 할게, 진짜로 진짜 한 번만 해주라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너가 안 하면 내가 안다? 진짜 안다? 진짜로 안다? 진짜다? 나 지금 진짜 할 거다? 진짜로? 진짜로? 액스 또 얘기해? 아 네, 그렇습니다. 맥스가 어떨 때 보면 되게 카리스마 있게 생겼고 어떨 때 보면 되게 귀엽게 생겼어요. 이 정도면 맥스 뽀뽀가 아니라 맥스 먹는 거 아니냐. 그만큼 제가 맥스를 또 사랑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매니 여러분들께서 메리 크리스마스 맥스라고 보내주신다. 맥스 좋겠다. 맥스 좋겠다. 맥스 좋겠다. 자, 봅시다. 맥스 너무 귀여워. 아까 필터가 무서웠다고... 무서우... 무섭... 무섭긴 했지. 사랑이 아니, 사랑이 아니, 사랑이래. 저 사람이 아니었어, 아까 방금깐. 무서웠어, 방금깐. 약간 공포물이지, 공포물. 저는... 저는요. 그리고 또 집에 운동기구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운동하면서 집밥 먹고 게임하면서. 그러고... 그러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너무 못 보니까 이제는 살았다고 그래야 될 것 같아. 그렇게 살았어요. 네.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게임하고... 그리고 뭐야. 자고, 집밥 먹고, 집에서 운동하고. 그러고 살았네요. 맥스, 맥스 보고. 언제쯤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아, 그래서... 그쵸? 아, 이제는 살았다고 그래야 돼. 아니... 아, 얼굴을 못 보니까. 그쵸? 이제 우리 그, 이렇게 영상에서라도... 만나... 영상에서 만나면... 우리는 이제 뭐하고, 뭐하고 있었어요?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때 어떻게 살았어요? 라고 물어봐야 될 것 같아. 아니, 너무너무 길어. 너무 길어. 저는 그렇지만 빠른, 그런 좋은 날이 올기를 또 좀 빌고 있으니까요. 네.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얼른 좋은 날이 오길 바라시고 계실 거예요. 리액셔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맞아요. 좋은 날이 올 거예요. 맥스 너무 귀여우세요. 오! 안녕? 저녁 뭐 먹었어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저녁은요. 저녁을 안 먹은 게... 이것도 생겼어. 저녁을 안 먹은 게 저녁이에요. 응. 저녁을 안 먹어서... 그게 저녁이에요. 안 먹은 게 저녁이에요. 짱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그 진짜로 내가... 먹은 게 있으면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데 오늘은... 나의 그 이 뭐야? 이 위에 무언가 들어간 게 없어. 네. 그래서... 짜자잔. 저녁을 안 먹은 게 저녁입니다. 안 먹은 저녁을 먹었어요. 네. 자 그리고요. 네. 그러니까 조용히 좀 해줄래? 스크린샷 찍고 싶어. 네. 제가 우리... 여러분 그 스크린샷 찍을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맥스랑 같이 한번... 네. 그... 이렇게... 네. 이렇게... 너무... 네. 그러지 마시고요. 제가... 어... 그 이... 저게 번역이 잘못된 거야.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저런 의도가 아니셨을 거야. 알고 있어.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저거 번역이 잘못한 거야. 저거. 저거 번역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이 잘못한 거야. 그러지 마세요. 자 그럼 캡처 타임. 스크린샷 찍고 싶으시니까... 이렇게. 응? 아 이거를 언제까지 있을 예정인지는 모르겠네. 아 아까 그걸 스크린샷 찍으셨어야 되는데. 아까 이 당나귀 얼굴. 그... 말 얼굴에다가. 외계인. 그... 약간 4차원... 4차원에... 5차원에서 나를 보는 듯한. 이 여기 대각선에서 나를 바라보는. 그거를 사진 찍으셨어야 되는데. 아깝네. 그래도 다음 질문 또 한번 받아볼게. 아 이게 신기한 기능들이 진짜 많이 생겼어. 아 너무 좋아 이거. 뭐 이런 거. 렉스 자요? 네. 그 귀가 움직이는 거 보니까 자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또 보시면... 지훈아 겨울 오면 특별한 간식이나 음식이 있어요. 아무래도 따뜻하게 먹는. 아니 따뜻하게 먹는 일이에요. 따뜻하게 몸을 데펴서 어... TV를 보면서 어... 중간중간 어... 먹는... 먹는... 귤? 음... 야. I like... 아 귤. 귤이 영어로 뭐야? 귤이 영어로 뭐야? 귤이 영어로 뭐야? 아무튼 네. 귤을 되게 좋아합니다. 좋아합니다. 으흠 으흠 음... 아... 으흠 어...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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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을 유지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건강을 잘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거는 박수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박수를 주고 싶은데요 X가 너무 편안하게 놓아있어가지고 박수를 스킨 바르는 거 아니에요? 박수 쳐주고 있는 거예요 제 왼손이 이 맥스에 딱 그 품 안에 지금 딱 있어가지고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학 정말 축하드립니다 걔 이름은 무엇입니까? 저의 멍멍이 이름은 맥스입니다 맥스 맥스 맥스? 맥스? 맥스 큐트 맥스 그리고 섹시 맥스 제 왼손이 입술이 하나라고 생각해? 두 개라고 생각해? 입술? 입술이요? 입술? 입술이? 입술은 하나죠? 입술? 입술 하나지? 아니지? 입술? 입술은 하나지? 입술이 두 개면은 여기 하나 입술이 여기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입술인 거잖아 입술, 통틀어서 입술 입술은 하나지? 그렇죠 빨대 구멍은 한 개일까요? 두 개일까요? 빨대는 하나죠 빨대는 하나 잠시만 두 개지? 왜냐? 위에 하나 밑에 하나 있으니까 빨대 구멍은 두 개인 거야 오케이 됐어 두 개네 팥 붕어빵이 좋아요? 슈크림 붕어빵이 좋아요? 무조건 붕어빵은요 무조건 붕어빵은 저는 팥입니다 무조건 팥이에요 물론 슈크림도 좋아하지마는 그래도 팥이죠 네 붕어빵은요 붕어빵이 내 사연이 1세에요 역시 지금 왼손이 없어요 붕 붕, 붕, 붕 붕 붕 presentation 이쪽 아까... 이쪽 뚱뚱뚱뚱뚱뚝뚱뚝뚱뚱뚱뚱 수민이 돌아보요 이렇게, 네 좋습니다 저도 붐비랑 엄청 좋아합니다 자 엉덩이는 하나 VS 엉덩이 두 개 엉덩이는 하나죠 엉덩이는 하나죠 왜냐 왜냐 왜냐고? 엉덩이 엉덩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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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그럼요 엉덩이는 하나지 그리고 촬영 중에 재미있는 점이 있었나요? 촬영할 때는 너무 다 재미있었어요 너무 재미있었어요 스태프분들도 너무 재미있었고 감독님과도 합의 너무 잘 맞았었고 그리고 배우분들이랑도 합이 너무 잘 맞아가지고 촬영 중에 너무나 재미있었죠 힘듦을 이겨낼 정도로 서로 합이 다 잘 맞았던 것 같아요 항상 재미있었어요 다 같은 친구들이다 보니까 촬영은 정말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오늘 왜 안 꺼져? 됐다 나도 나를 게시할 수 있구나 그러네 그러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오늘 또 오늘 또 우리 여러분들과 또 재미있게 방송을 했는데요 이제 사라졌네 또 여러분들께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요 또 저는 우리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잠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픔 하시구나 네 우리 매니 여러분들 매일이 크리스마스 번이시고요 또 건강하게 항상 잘 지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곁으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사랑합니다 잘 챙겨 먹고 건강 잘 챙기자 그럼요 저는 저는 건강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는 저는 건강합니다 또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보러 와주신 2분인데 2분 저녁인데도 이렇게 또 찾아와주신 우리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여기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우리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사랑합니다 아이고 피곤했죠? 안녕 안녕 매번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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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